많은 공간, 관중들이 올 수 있는 공간,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되겠습니다. 지금 대한당구연맹에서 항상 주관을 하면서, 재주관을 하면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저희 대한당구연맹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다 실려 있습니다. 자, 지금 역회전이죠? 레일 다시 타립니다. 자, 기가 막힌 자시네요. 자, 지금 제2목족과 아래쪽에 있는 단쿠션과의 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. 그 사이에 긴 쿠션을 향해서 역회전이 들어가면서 지금 직접 받는 줄 알았어요. 많이 벗어났지만 다시 회전력이 강한 이유로...